10장 1절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얘는 내 빛이 이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에게 뭐가 임했어요? 크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임했어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2017년부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못 받으면 이 말씀을 성취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은혜 받으실 때 여러분 이 한 해의 말씀의 성취를 일으키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애국 보고마의 꿈을 잡았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왕이 되는 꿈을 잡았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어렸을 때 노예 해방의 꿈을 잡았습니다 그 꿈을 잡고 여러 세월을 지났어요 그 긴 세월을 지르면서 평안하게 지낸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환란 풍파가 많았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 어린 나이에 노예를 팔려가가지고 노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살만하니까 모험을 받아가지고 또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감옥은 정신형을 받는 감옥이예요 그런 감옥 소망 없는 그런 세월도 지냈어요 그러나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땠어요 얼마나 환란을 당했습니까 사월 임금을 통해서 죽을 고배를 몇 번을 당하고 그런 속에서도 이 꿈을 붙잡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이스라엘의 최고가 하는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을 제일 존경하는 왕이 되었어요 에브라함 링컨 아시죠 어렸을 때 노예 해방을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일찍 혼자 고학하면서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그 과정을 보면 많은 힘든 일이 있었어요 어려운 일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꿈을 붙잡고 결국 어려운 모든 환경을 이겨나가고 결국 대통령이 되어서 노예 해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꿈 그래서 그 꿈을 이룬 이분들이 다 세상에서 존경많은 역사적으로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존경많은 그런 인물들이 되었죠 이분들이 가진 꿈은 어떤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구시고 꿈을 이루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잡아야죠 우리 렌넌트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잡아야죠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이 뭐냐 우리 렌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혀요 그 꿈을 성취하고 성공하고 그래서 이 세계 살려운 주욕으로 세워지도록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렌넌트들이 이 꿈 안 잡으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불신자들로 이 꿈을 잡으면 그런 성공하는 인물이 돼요 신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불신자도 꿈을 가지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 여러분들은 더해야 돼요 그 꿈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한국에 김교현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대우 중급의 명장이에요 명장이라는 건 아무나 명장을 추대를 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뭐 박사기를 받아가지고 명장이 되었냐? 아닙니다 그 사람은 어렸을 때 부모를 이어했어요 15살 때 소년 가장이 됐어요 동생 하나 드렸고 얼마나 고통, 어려움 당하는지 몰라요 오직하면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살기 힘들어서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자살 못한 이유가 동생이 있어가지고 내 동생은 그래도 돌봐줘야지 I have to at least help my younger sibling 그래서 자살도 안 하고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살아갈 때 마침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할머니가 만나게 돼가지고 그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씩 잘 지내게 됐어요 근데 이분은 공부를 안 했잖아요 그 시를 몰라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뭐 이렇게 광고가 나왔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아줌마한테 물어봤어 아줌마 이름 무슨 얘기입니까? 대우 가족을 모신대 대우 가족? 아 이 대우라는 사람도 굉장히 외로운가 보다 나처럼 얼마나 외로웠으면 가족을 광고해가지고 모시라고 할까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알았어 아 회사 사원을 모집하는 거구나 아 회사 사원을 모집하는 거구나 이 사람이 생각을 해요 그것도 이게 또 뭔가 우연인 뭐가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무작정 간 거예요 대우 회사로 아니 뭐 제대로 꾸민기나 했었습니까 뭐 거지같이 사는 이 사람이 가니까 수위가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그지같은 사람이 오니까 대우 들어간다니까 막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나는 들어가야 돼요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임원이 그 회사를 들어가면서 그 광고에 왔어 말하자면 회사 중역이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애가 지금 회사에 들어가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그랬더니 회사 중역이 하는 얘기가 걷어줘라 이 거둬줘라 한마디가 굉장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서울 사람들은 거둬줘라 하면 밥 한 그릇 주워서 보내라 그 얘기를 해요 경상도 사람은 거둬줘라 하면 그 사람을 가족같이 여거라 근데 수위가 마침 누구냐 서울 사람이 아니고 경상도 사람이 이 거둬줘라는 말씀을 말 듣고 아 이 사람은 회사를 두려워할까 하는 얘기구나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그게 회사 부자가한테 가서 우리 중역이 이 사람은 거둬주라고 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회사에 청소부로 들어갔어요 사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이 사원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했냐 새벽 5시에 회사에 간 거예요 새벽 5시에 회사 청소를 다 해요 깨끗하게 매일같이 그러는 겁니다 어느 날 회사 사장이 가다가 봤어요 넌 누군데 여고 와서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저씨 누구예요 사장인들도 모르고 아저씨 누구예요 너 뭐 하는 거냐 여기 네 저는 여기 사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회사 모든 선배들이 분위기 좋은 데서 일하게 하려고 지금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이 회사 사원이 아니고 기능공 기능공 말하자면 보조로 세웠어요 그래도 아침 5시에 가는 거예요 이제 아침 5시에 가서 뭐하나 기계를 닦는 거예요 그 많은 기계를 막 닦고 있어요 어느 날 또 사장이 봤어요 너 왜 여기서 기계를 닦냐 우리 선배들이 기계를 잘 사용하게 하려고 지금 기계를 닦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기능공 반장을 세웠어요 이 사람이 거기서부터 기계를 배우면서 이 기계에 대한 것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학기도 안 나왔어요 그 사람은 기계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계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계를 깨끗하게 청소하면서 어떤 사람이 어떤 기계 주임이 내 기계 좀 깨끗하게 청소해 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계를 다 뜯었어 부속이 무려 2,000, 2,000, 3,000,000대의 부속을 다 뜯어가지고 다 청소해가지고 다 딱 조립했어요 아 깨끗하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놀란 거예요 그럼 내 기계도 이렇게 해줘 내 기계도 이렇게 해줘 그래서 아주 그 사람이 처음에는 심부름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존경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공장에서 그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질문이 생기면 그냥 안 넘어가 밤낮 이 질문을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 질문이 안 나오면 답이 나올 때까지 집도 제대로 안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꿈에서도 답이 생겨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 기계에 대한 걸 너무 잘 알고 어느 정도까지 되었냐 그 훈장을 두 개나 받았어요 대통령 표창을 네 개나 받았어요 발명특허 대상을 받았어요 국제 발명특허 예수 두 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1992년도에 초정밀 가공분의 명장으로 추대됐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강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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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이 꿈이 뭐냐면 세계에서 제일 가는 제품을 만들겠다 그래서 제일 가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질문이 생기면 그 질문을 가지고 답이 날때까지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학교도 안 다니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발명을 해놨고 그런 명장으로 추대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용기를 잃어버리면 다 잃는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꿈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성도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을 붙잡고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극시와 환란 핍박 가운데서도 불복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끝까지 자기들의 생일을 드리면서 결국은 이 꿈을 이루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2017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새해를 주셨어요 그냥 주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새해부터 꿈을 가지고 이 새해를 살아가도록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은혜 받으세요 아멘 똑같은 예배가 아니고 오늘 예배에 실패하면 나는 이 꿈을 이뤄버린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확실한 꿈을 붙잡고 여러분 2017년 아니 일생의 꿈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간단하게 꿈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 말을 안 하셨어요 딱 두 가지 말씀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복잡한 말씀 안 하셨어요 딱 두 가지만 가슴에 심어줬습니다 여러분들도 복잡한 말 들을 필요 없어요 복잡한 말 들으면 헷갈려서 꿈을 잡을 수도 없어 여러분들도 오늘 주신 간단한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지 잃어버리지 않아 복잡하면 머리가 혼동돼가지고 뭐가 뭔지 몰라 예수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딱 심어준 거예요 그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와 꿈을 가슴에 새겨줬어요 이 세상은 어떤 나라입니까 영원복어 16장 11절을 보니까 사단의 나라예요 사단이 세상 임금이요 그래서 이 사단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정하게 만들어요 희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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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우기게 그렇죠 그렇죠 며칠 전에도 또 저 앞에서 에어포트에서 사람을 쏘 죽이고 그랬죠 이게 사단이 없어요 다 서로 헤어지게 만들고 질서가 없게 만들어요 얼마나 질서가 없는지 몰라 지금 한국에 그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질서가 하나도 없어요 아래 위가 없어 여기도 없어 완전히 혼동 공허요 이게 다 사단이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사람 살아가는데 윤리도독을 다 깨트려버렸어요 무장중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지구가 지금 온통 분쟁입니다 가정은 가정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온통 분쟁이에요 평안이 없어요 행복한 데가 없어요 이게 사단이 없어요 그래서 고통도 하고 재앙도 하고 그렇죠 질병으로 고통 그래서 영원한 죽음의 멸망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지옥 마귀가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 이 세상을 바꾸는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재림하셔 사단을 결박해서 지옥의 천으로 물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마귀는 지금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로 마귀는 결박될지어다 그러죠 영원히 결박됩니까? 영원히 결박이 안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습니다 그제야 안 돼 결박되어 처눔으로서 이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스님이 오셔서 안 돼 결박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회복될 참 평화의 영원한 나라 그렇죠 주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통치하는 지금 혼란 공허 혼동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온전한 참 평화의 나라예요 참 기쁨 참 행복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는 질병이 없어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영원한 영생 참 평화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어요 제자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꿈으로 잡았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꿈으로 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두번째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1장 11절에 구름을 타고 올라가실 때 제사들이 하나를 쳐다보면서 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얘기했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갔었는데 그 모습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요한사도가 요한계시를 보니까 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모습을 봤어요 1장 7절에 볼지 않아 구름을 타고 오시니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언제 오십니까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해지면 마태고 23, 14절 모든 민족이 복음에 전해지면 그제야 끝이다 세상 끝이지만 주님이 오셔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뭘로 재림하시냐 어린애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어린애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시오 심판주로 오셔 요한복 5장 22절에 보니까 심판을 다 내게 막히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교실 한번 우리가 보겠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교실 20장 Revelation chapter 20 21절부터 15절 말씀해요 verses 11 through 15 자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서 서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멍에 던져지니 이것은 불편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신자도 심판을 안 합니까? 신자도 심판을 안 합니까? 신자도 심판을 어떤 심판이요? 상급의 심판 바구자들은 이 심판을 바라보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으니 기모델이 후전하시오 이제는 나에게 하나님의 의의 멸류관을 예배하셨는데 그걸 이제 바라보고 간다 그랬어요 의의의 멸류관 있어요 생명의 멸류관 있어요 자랑의 멸류관 있어요 이 누구에게 주는 거냐? 신자에게 여러분이 이 멸류관을 다 받게 되시길 추원합니다 아멘 바구사도처럼 이 멸류관을 소망하면서 생일을 갖세요 그냥 그냥 살아간 것이 아니고 복음의 빛을 바라는 그런 삶을 끝까지 살아가세요 그럼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멸류관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이 한 해 아니면 이 일생을 이 빛을 바라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 왕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왕의 모습을 보죠 그렇죠? 지금도 예수님은 왕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도 예수님은 왕이요 여러분 마음속에 계셔서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으면 여러분 안에 하람나라의 평안이 넘쳐 기쁨이 넘쳐 이 세상 어떤 곳에 여러분 영향을 안 받아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그 좋아 보이지 않아 여러분 안에 이 보아를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정말 안다면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박수처럼 똥처럼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수건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은 마음이 말없어오는 기쁨으로 너무 샘솟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성취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꿈을 붙잡게 하신 예수님의 의리가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공생활을 하셨어요 그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굶지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물고기 2마리 보루도 5개 가지고 5천명을 먹기도 막 당겼어요 무리도 걸어오러 가셨지 병자도 죽을 자음을 살리고 병자도 치료를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요구한 것 한 가지도 못한 게 없어요 그 사실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뭘 알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와 빌려봐 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알고 있느냐 그때 제자들이 그랬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 같다 에레메 같다 세례원 같다 사대 선지자 같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그들어가 대답했어요 신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육신을 잊고 오신 하나님 확실하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바현하시므로 네가 말 잘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의 아버지가 알게 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알게 된 걸 누가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목사가 알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축복하셨죠 내가 이 반석에 내 계를 세우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역설을 주겠다 네가 땅에서 며 하늘에서 며 것이고 땅에서 며 하늘에서 며 것이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믿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확증해 주셨어요 더 확증이 뭡니까?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하셨어 예수님이 예언하셨어 나는 죽었다가 삶만은 살아날 것이다 예언하시고 예언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셨어요 예수님만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은 또 두 사람 있어요 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데 세 사람 중에 누가 살아났어요? 누가 살아났습니까? 예수님만 살아났죠 예수님만 살아났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다른 두 강도는 죽어서 끝났어요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하셔요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나에게 사탄을 묶여있는 이 운명사는 다 해결해 주셨고 지옥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 예수님은 나 하나에 계셔 그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셔요 아멘 그래야지 여러분의 삶이 주님으로 만명하는 삶을 통해서 기쁨이 넘쳐요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를 일으켜요 복음의 빛이 환하게 비춰져요 말씀의 정치를 일으키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요 복음의 빛이 환하게 비춰져요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 이제 확실하게 주인으로 모시고 마음으로 모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뭡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수많어야 되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수많어야 되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랬어요 이 두 가지 꿈을 심어주면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어요 그냥 기다렸습니까 꿈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더니 약속대로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이 꿈을 이루는 제자들이 되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생명의 위협도 당했습니다 아니 숨겨도 했습니다 옆에도 죽었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죽음이 났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꿈은 분명히 이루실 거니까 그래서 끝까지 이 꿈을 붙잡고 그 꿈을 이어가면서 그대로 이어가면서 250년 동안 이어가면서 결국은 이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빌렸습니다 지금 하늘나라에서 멸려감받고 영광 가운데 있을 겁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꿈은 성도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신 이 꿈 이 꿈이 완벽하게 이제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연결되었어요 이어졌어요 우리에게 이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꿈을 완벽하게 꿈을 이루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마지막 주자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꿈을 완성시키는 주자가 되세요 이 한 해 여러분의 일생에 그렇게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I pray that this will take place for you 그래서 이 꿈을 이루는 말씀을 또 연초에 주셨죠 So He has given us the words so we can have this vision fulfilled 이게 이사 60장 2절 9절 말씀입니다 It is Isaiah 60 chapter 6 verses 1-9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Arise shine 네 빛이 이르렀고 For your light has come And the glory of the Lord rises upon you 빛을 발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What happened when light was shining everywhere 외방이 돌아오고 외방이 돌아오고 kings came and nations came 세계복음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There was the world evangelization opened up for everyone 그리고 끝나지 지금 많은 말이요 여러분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게 온단 말이요 And then not only this but what you enjoy the most It will come to you 사람들이 저 배설물을 봐서는 이것들 그것이 막 돌아오게 되었어요 And you could see what Paul considered rubbish All the things that you like It will return back to you 여러분 이 세상이 어맞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So throughout your lifetime You become one wealthy person 이 금년부터 시작해서 Starting this year Amen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You must believe in God's word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I pray that you grab onto God's word 그러면 말씀을 성취를 일으키는 여러분이 될 수 있어요 Then you become the individuals to have the word fulfillment and take place 자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말씀을 성취를 일으키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Now you must live a life grabbing onto the word having word fulfillment and taking place 그래서 이제 뭐 해야 돼요 So what is that you must do 우리 힘으로 안 돼 You cannot do it with your own strength 우리 능력으로 안 돼 You cannot do it with your powers So what is that you must do 하나님의 능력을 힘 입어야 돼요 You must be clothed with God's powers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That's why you pray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You must pray 그래서 40일 새벽기도 작동기도 한 겁니다 That's why we're doing the 40-day early morning prayer 여러분이 기도에 동참하셔야 돼요 You must participate in prayer Amen 예수살렘에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He said do not leave Jerusalem until the promise that my father gave to you is fulfilled 만약에 이 약속을 받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못했어요 이 응답을 받음으로 제자들은 이 약속을 성취시켰어요 이 꿈을 성취시켰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능력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That's why you must pray together at church Amen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시란 말 You must come together as one and pray You must come together as one and pray That they join together in prayer 우리 신한대의 성도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한몸으로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I pray that the members of Houston and Texas will come together as one heart and one body and have prayer take place 그리고 구역 현장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시 And in your regional fields you must have prayer take place 제2RTC가 뭡니까 What is the second age of the RUTC? 그래서 구역 현장에서 복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역 현장에서 이 운동이 일어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모여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이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깊이 읽고 사도행지 1장 8절의 말씀을 성취해 읽히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을 받으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시면 너희가 본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이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힘이 몰아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성취하고 그런 2017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생에 그럴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17년 이제 인생길을 가는데 좋은 일만 있을까요? 어쩌면 더 어려운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더 힘든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더 불쌍하는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 거기에 빠지면 이 꿈을 못 이뤄요 여러분이 불쌍에 빠지고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 좌절에 빠지면 이 꿈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인생길에 장애물을 놓습니다 여러가지 장애물을 놔요 여러분 그 장애를 앞에 놓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중에 꿈을 잡고 장애를 깨트리고 넘어서고 그래서 이 꿈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017년에 아니 여러분 인생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은